지리산 고로쇠 수액, 봄에 만나는 자연의 선물 고로쇠 수액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2월이 되면 지리산은 고로쇠 채취로 분주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 그 중에 지리산 고로쇠인가요? 군의 허가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철저한 관리하에 채취가 가능하며 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농약 등은 일절 금지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 구규림에서 오래전부터 자생하거나 전쟁 이후부터 털을 잡고 있던 큰 나무에서 채취합니다. 태풍이 미치지 않고 고산지대인 특성을 가져 수질이 깨끗하며 당도가 높은 게 특징이지요. 며칠씩 방치되기 쉬운 봉지 채취법이 아니라 나무에 호스를 연결하는 파이프 채취법을 사용하여 신선한 고로쇠를 얻습니다. 고로쇠 물에는 포도당, 캐슘,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회복, 관절 강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리산 고로쇠 수액 1년에 단 한 번 맛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지리산 고로쇠 수액과 함께 건강을 챙겨보세요.